올해 나는 나오지 않다 음악 주세요 네가 너무 좋아 어떡해 어떡해 네가 너무 네가 너무 예뻐 어떡해 어떡해 나 만나볼래 어떻게 생각해? 생각할까. 말고 말해 좋다고 좋다고 야 라고 해도 돼 내 거라고 해도 돼 우리 둘만 아는 애칭이 필요해 엔진아 빨리와 그러니까 오늘부터 내꺼 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형 먼저 해주세요. 오케이, 내가 원할게. 너 바로 꺼질 수 있어. 네? 잠깐만. 아니, 누가 봐도 정말 귀여운 성우지. 그러면 나도 내가 뗄 기한으로. 아니, 이거는... 오늘 아침? 이렇게 왔다. 선우가 한번 터번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노! 아, 이런 거. 이런 거를... 긴 시간 멘탈이 나간 듯한 표정으로 저는 보았어. 실제로 막 큰일난 일이 생겼다 그러면 어떡해... 오늘은 그 중에서도 선우의 다양한 매력이 있는 저의 게시물들을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아, 진짜. 아, 나으론 만들지 왜 찍지 마. 나는 이든. 제이홍만 하세요. 너는 힛둥이 애교기 형. 나 힛둥이... 너는... 너는... 너는 이로 애교했죠? 할 수 있는 사람. 자야? 네. 이렇게 가십시다. 제가 이거... 이걸 이렇게... 딱! 하는 거지. 잠시만요. 잠시만요. 사실... 너랑 힛둥이 형은 되게 많이 했어요. 맞아? 그러니까 뭐라고? 너는 힛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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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다시.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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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셋. 하나, 셋. 하나. 하나, 셋. 하나. They ask you how you are you just have to say that you're fine when you're not really and you just can't get into it because they would never understand. Okay, okay. 이 말 진짜. 진짜, 진짜. 이기는데 애교가 귀여워. 신기한 애교. 내가 애교하였는데... 선우는 생활 애교가 정말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성공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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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등이 형 너무 잘생겨서 진짜 눈물 나갈 것 같아 희등이 형 너무 잘생겨서 진짜 눈물 나갈 것 같아 fruit 저는 보통uit 먹을 때가 제일 은근해 누구보다 제일 귀여워 어 carpet 오늘부터 니 뽀얀 애교부리기 차가우면서도 귀여워 아주 귀여워요 야 라고 해도 돼 내 거라고 해도 돼 우리 둘만 하는 애칭이 필요해 베끼랑 엔진아 그러니까 오늘부터 했고 이재성 씨 아직 멀었어요 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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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말도 귀여운 걸 이미 닦아져 버렸는 걸 오고 오고 o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아멘